1, 2, 3 문세윤 1, 2, 3 1, 2, 3 1, 2, 3 펭수 이상민 됐다 1, 2, 3 박보검 1, 2, 3 박보검 1, 2, 3 박보검 자, 지호 형! 와, 나 아, 미안하다 지성 얼굴은 많은지 무조건 알죠 이보영 씨 남편 아니, 근데 아는 영화배우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지성 씨를 외쳐볼 일이 살면서 한 번도 없으니까 형 맞추고 호동이 맞췄으면 끝인데 1, 2, 3 1, 2, 3 2, 3 2, 3 2, 3 2, 3 네, 저부터 갈게요 그러면 호동이 형이 마지막입니다 자, 이거 이거 틀리면 끝이에요 오, 선배 잠시만요 네, 천원점, 다니 Settings 지금부터 가, 하지 마세요 제발 못 가세요! 아니 천천히 다녀요! 잠깐만! 하지 마세요! 제발 못 가세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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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나 이거는! 이건 못 도와준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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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기현아! 이거는 진짜 못 도와주겠다! 진짜! 진짜! 나 진짜 놀랐어! 진짜! 밥 대신 노래 퍼먹어라! 진짜로! 어? 와! 어! 아! 지금 생각났어? 지금 생각났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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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죠! 너무 많이 말해줘! 교수님! 교수님이 이 방송 재밌게 보신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신서 형이 재밌더라! 이랬는데 김밥에 비벼 먹어야죠! 야! 잘 수고하셨습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